오늘 조금 피곤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라클의 사랑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너무 조금 와서 나와요 미라클의 옷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짜 힘들어 잠시 후 MBC 추석 특집 2019 아이돌 팬들은 몸을 풀면서 준비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여자 60m 예선과 남자 60m 예선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여자 60m 예선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자 60m 예선 1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전 선수는 다이언 전이 택배하는 거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힛 히히히히히. 동태 aromatic 한혜인 데이처 로아 한혜인 유성 유성 한혜인 우주소녀 다원 대답해 대답해 대답 standing eyed 괜찮다 네 저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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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러 왔습니다 진짜 2, 2, 3 슈 진작 진작 한 번도 손 진작 아, 승희야 우리 좋게 선수같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싫어 엄청 힘들어 파서 한번 팔 당겨 볼게요 아, 네 이거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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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삶 퉬퉁 사 베트넘 거기에 이렇게 숙이면 항상 내 아래로. 그쵸. 그러다가 만약에 어? 또 들었어. 그러면 항상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계속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 이거? 어려워요. 하이프님 괜찮아요. 우리 일단, 우리요? 하이프님 괜찮아요. 노래방이다, 여기. 노래방 열어라. 저 요즘에 진짜 이거 하루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한 40, 50%를 계속 반복해서. 너무 좋아서. 진짜 그때 저희가 인이어로 들었는데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해가지고 이제 그전에도 반했는데 라이브 영상이 아니라 콘서트 사이요, 정말. 이것도 나왔다 그러냐면 바로 바로 나오잖아, 한 것 같습니다. 임현아, 임현아. 강요der의 조합. 이거 보니까 안 쉬지잖아요, LG가. 머리 안 움직이고 한 번? 어? 어? 할 수 있어. 진짜?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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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도전. 나의 능력이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능력자. 나도 공차 먹고 싶은데? 자. 얍 얍. 아 진짜 감사해요. 제 거 그거죠? 타로우 스무디. 아까 주문. 쓰면 그대로 사왔을 거에요. 아니 아니 수정가요. 수정과? 2개 더 올걸. 아니 망고. 아니 수정과. 아니 수정과. 수정과에. 수정과에. 저 타로예요. 맞고요. 그 다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같아요. 미미 씨는 뭐예요? 초코치즈 볶음. 이거예요. 근데 너무 배불러요 지금. 말하실까요? 어 좋아요. 꿀맛. 오늘 새로운 걸 먹어봤어요. 맛있다. 처음 시켰어요. 망고 스무디 바비큐. 아 맛있다. 스무디 원래 잘 안 먹거든요. 머리하고 같이. 스무디 뭔가 너무 어지럽잖아. 깨진 거 같잖아 머리. 페이크도 있어요. 나 흘렸다. 알았어? 페이크도 있어요. 언니들이 더 동생 찍어 많이 줘요. 맛있어? 양이 더 따위 흘렸다. 더 움직이면. 괜찮다. 일단 좀 닦아. 네. 닦을 거예요. 티슈 없어요. 티슈 없어요. 티슈 없어요. 한 번이. 내가 안 쓰세요. 아이야. 하하. 지금 몇 분 뭐예요? 진짜요. 연락하는 거예요. 험려요. 왜 이게 더 떨리랄 거야. 차라리 할 수 없을까. 저는 직접 할 수 없고 싶어요. 저는 직접 할 수 없고 싶어요. 근데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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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an decide선Enlang scale 조정. 이쁘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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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